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와 김영환 지사 주재로 경제기관과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중동사태 등 불안한 국제정세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할인 쿠폰 지원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 문화장날 운영,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 체류형 관광 확대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경제단체 동참을 주문했습니다.